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가 가수로서의 영향력을 응원 받았습니다. 지난 21일 트로픽 측에서는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스페셜 투표 2020년 모든 시상식을 휩쓸 가수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공개된 투표 결과 영탁씨가 616,650포인트를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를 차지한 영탁씨는 각각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이벤트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중 영탁씨의 광고는 킨텍스 행사장과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 두 곳에 정면 이면과 측면 이면 총 4면의 포스터가 오는 28일부터 1개월 동안 걸리게 됩니다. 영탁씨 모든 시상식을 휩쓸 가수 축하드립니다. 정말 나중에는 영탁씨가 음원 방송, 예능 방송 등등 많은 시상식에서 싹쓸이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가 이적씨와 찍은 인증샷을 공개했는데요. 지난 21일 영탁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갈팡질팡 길을 잃고 헤매던 때 위로가 돼준 음악을 해주신 선배님들이 곁에 계시고 그분들과 연락을 나누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 평용할 수 없는 행복 그리고 감사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됩니다. 힘들 땐 잠시 쉬어가세요. 감사 또 감사 오늘의 음악 순례자 이적 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에서 영탁씨는 가수 이적씨와 함께 어깨동무를 한 채 건치의 미소를 지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두 분 인연이 있었군요. 왠지 닮았네요. 보기 좋은 선후배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의 레전드 무대인 막걸리 한 잔이 조회수 2천만 뷰를 돌파를 했습니다. 와우! 그것도 한 채널에서만 말이죠. 지난 1월 TV조선 유튜브 채널에는 영탁 막걸리 한 잔, 모두 막걸리 열풍, 일동 원샷, 내일은 미스터트롯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는데요. 해당 영상에서는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 잔을 부르고 있는 영탁씨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시원한 성량, 진정성 있는 노래 해석, 디테일한 표정 연기까지 더해지며 네티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에 해당 영상은 지난 22일 기준 조회수 2천만 뷰를 돌파를 했는데요. 더불어 막걸리 한 잔 무대는 TV조선 유튜브 채널 기준 미스터트롯 경연 참가자 무대 중 조회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높은 조회수는 영탁씨와 막걸리 한 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대변했습니다. 저도 영탁씨 덕분에 막걸리 한 잔을 정말 엄청나게 좋아하게 됐습니다. 노래방 최애곡은 물론이고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가사까지 정말 다 외워버렸습니다. 미스터트롯 경연곡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가 바로 막걸리 한 잔입니다. 온 동네 소문났던 잔덕꾸러기 막내 아들 참가가 돋나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영탁씨가 무공포 자아를 보입니다. 오늘 23일 밤 10시에는 영탁씨를 비롯한 트롯맨 F4가 출연하는 TV조선 뽕숭아 학당이 방송이 되는데요. 오늘 방송되는 뽕숭아 학당은 아듀 썸머 남량특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무서운 남량특집인데요. 이어 트롯맨 F4는 버스가 점점 외진 곳으로 향하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결국 한밤중 아무도 없는 산속 해건물 앞에 도착한 트롯맨 F4는 담력훈련 시작 전부터 공포심에 말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어 본격적인 담력훈련에 들어가자 트롯맨 F4는 각양각색으로 두려움에 대처했는데요. 그중 영탁씨는 귀신을 마주하고도 고생하십니다 라고 해맑게 인사를 건네는 여유까지 드러냅니다. 겁이 없는 영탁씨인데요. 저였다면 놀라 자지러졌을 겁니다. 이에 트롯맨 F4 멤버들은 지금 귀신한테 인사한 거냐라며 영탁씨의 무공포 자아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특히 트롯맨 F4는 담력훈련장 곳곳에 숨겨져 있는 미션 수행에 최종 꼴찌를 차지하면 기상천외한 벌칙을 수행해야 하는 특별 이벤트까지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제작진 측에서는 트롯맨 F4는 남량특집에서도 깨알 웃음을 터뜨리며 그동안 쌓아온 예능감을 톡톡히 발휘했다며 트롯맨 F4의 4인 4색 매력으로 귀신마저 뽕동 단결시킬 남량특집 아주 썸머팬을 기대해달라 라고 전했습니다. 영탁씨를 비롯한 트롯맨 F4가 출연하는 TV조선 뽕숭악당은 오늘 23일 밤 10시에 방송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또한 오는 24일 밤 10시에는 영탁씨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멤버들이 출연하는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방송이 되니까요 이 점 또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영탁씨의 활동을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